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게 없으시지 우리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